한글자막 한글자막 일본에서 촬영을 했던데? 네요? 그렇지? 그 뮤직비디오는 그 국가에서 그치? 저는 처음 나와보는데 떨리기도 하면서 되게 기대돼요 그리고 은우가 저번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은우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재밌게 즐거웠어요 인정이요 원어비어스 안녕하세요 이런 꼬르마권이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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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거다! 안녕! 신청해요! 여기서 신청하실 수익 고맙습니다 해aczy 아 일단 저한테는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장면을 제가 직접 앉아있으니까 질문이 감이 안 나와 타이밍이 자꾸 들어가서 저도 두 번째 나오는 거지만 이게 순발력 싸움인 것 같아요 조금 생각만 조금 하고 아 이거 뭐 이 얘기들 부르고 여기까지 물어봐야겠다고 하면 놓쳐요 이미 지나가는데 아스트로 차은우 문빈 와 함께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기대해주세요 네 7월 10일 11시 10분 아스트로 한국에는 안녕하세요 본방사수